자, 그러면 이제 소리 배웁시다. 자, 저기 봐요. 흥사령을 안고 배웁시다. 자, 청사는, 청사는 보다. 창밖계는 배웠나요? 창밖도 안 배우고. 뭐? 꿈이로도 안 배웠지. 아, 앞에. 그러면 오늘은 창밖계를 먼저 배워. 창밖계는 배우고, 그 다음에, 청사는 배워야 돼. 창밖계, 시작. 창밖계, 국화를 심고. 국화를 심고. 그것도, 그것도. 창밖계 국화를 심고. 이렇게 하잖아. 국화를 심고, 시작. 국화를 심고. 국화 밑에 술을. 시작. 국화 밑에 술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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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빚어놓니. 술을. 빚어놓니. 술. 국화 피자 벗님 오자 다리 돋네 벗님 오자 다리 돋네 아이 야하 아이 야하 아이 아이 야하 아이 야하 그 음이 이렇게 내려와서 아이 야하 아이 야하 검은고 청철아 검은고 청철아 청철아 밤새도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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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밖에 못해. 위로 치는 건 하나도 못해. 단 난 사람도. 밤새도록 이렇게 하나도 없어. 밤새도록 돌아버리라.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서 탁탁 채주는 것은 단 한 사람도 못하고 그냥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흘러내려와서 그냥 대충해서 용두삼이 머리에 있다가 꼬리 대랭대랭 하다가 뱅. 또 머리에다가 뱅. 이렇게 돼있어 노래가 전부. 몸이 탁있다가 몸이 탁 살았다가 꼬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만 있다가 몸이 있는 동안 많은 동안 뱅. 또 머리 있다가 몸이 있는 동안 뱅. 전부 다 그렇게 밖에 없어. 몸이 없어. 왜? 위로 채워주는 거 하나도 못해 여러분들. 전부 밑을 위에서 밀어. 내 아이고 아이고 멋이 어쩌고. 아이고 맛있지? 아이고 위로 가는 거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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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올라가는 것은 뭣하고 밑으로 쳐지는 것만 맨날 아이고소리밖에 못해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반쪽씩이며 해요. 하나 많아. 용두삼이라고. 그러니까 몸을 만들으세요. 밤새도록 돌아 뿌리라. 사이사이에 탁탁 위로 채워주는 걸 해야 돼. 시작! 밤새도록 돌아 뿌리라. 아이고 대고 시작! 아이고 대고. 아이고 대고 아이고 아이고 대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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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고 아이고 대고 아이고 대고 국화에 국화를 심고 그렇게 잘했어요. 국화 밑에 술을 빚어놓니 국화 밑에 술을 빚어놓니 국화 밑에가 뭐 그렇게 길어. 밑에 안 길어. 한 박자 반밖에 아니야. 국화 밑에 술을 바로 나와야 돼. 시작! 국화 밑에 술을 빚어놓니 그렇지 잘했어 장단은 그렇지 잘했어 장단은 술을 그렇지 술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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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빚어놓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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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 입자 국화 빚자 벗님 보자 다리 돋네 벗님 오자 다리 돋네 아이 야 아이 야 ust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 아 아 으 이 으 아까보다 훨씬 소리가 눈이 생겼어 아까보다 훨씬 나아 하하이구 대구 coho gu, numggggggme 하하이구 대구 hoho gu, numgggggu 성화가 났네 해 성화가 났네 해 잘하는데? 창밖에 국화를 심고 창밖에 국화를 심고 국화를 심고 국화를 심고 국화 밑에 소를 빚었니 국화 밑에 국화 밑에 술을 잊어놓니 술 읽자 국화가 피자 술 읽자 국화 밑에 국화 밑에 국화 밑에 14 검은 곳 청쳐라 아이야 검은 곳 청쳐라 밤새도록 돌아버리라 밤새도록 돌아버리라 아이고 대고 허허 아이고 대고 허허 성화가 났네 성화가 났네 성화가 났네 헤엣 잘해요 저래 한꺼번에 두 곡을 마구 배우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일이 아닌 것 같고 거식이 사철가를 요청이 있으니, 계셨으니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